12분 30초 12분 30초 12분 45초 4is 2 집필패가 됐는데 여전히 지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알카라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필사의 제품을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3분 22초 경과 13분 26초 경과 3시간 22분 정도 통과했는데 지금 4마리 중에서 연두색 에너자이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시간 22분 4초 3시간 23분 경과 3시간 23분 경과 아주 우회를 하셨는데 연두색 에너자이저 약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연두색 에너자이저 연두색 에너자이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상당히 다른 강화에 비해서 3시 26분 54초 아 거의 뭐 스톱 될 것도 같습니다. 3시간 27분 3시간 에너자이저 연두색 에너자이저 연두색 에너자이저 연두색 에너자이저 아 네 아 3시간 31분 30초 경과 연두색 연두색 우리 강아지 동작이 지금 느린 상태로 뜨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느린 상태로 하고 있네요. 아 이 핑크색 로켓 배터리 대단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두색이 지금 현재 운동이 상당히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보시죠, 연두색. 다른 방안지込acha 지금 연두색 섰습니다. 3시간 32분의 연두색 에너자이저 연두색 에너자이저가 현재 수동이 되었습니다. 3시간 32분에 연두색 에너자이저 3시간 32분 에너자이저 수업 됐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사용할지 현재 나오는 선수는 핑크색 로켓 배터리 까만색 백색 배터리 갈색은 브라셀 배터리인데 지금 3명이 각 10초를 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취피입니까? 에너자이저는 부활이 됐습니다. 핑크색 로켓 배터리 백색을 걷는 뒤 브라셀 배터리 에너자이저 스톱 됐습니다. 에너자이저 스톱 됐습니다. 3시간 57분 22초 현재 백셀 건전지 브라셀 배터리 로켓 배터리 3명이 살아남습니다. 에너자이저는 조기의 작동이 멈췄습니다. 아 두라셀 배터리도 움직임이 좀 덜하고 있습니다. 국산 로켓 배터리 빨간색 백셀 배터리 까만색인데 현재 두라셀 배터리가 지쳐 있습니다. 아 좀 신기하네요. 아 요국 수입품이 더 오래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아 저거 움직임이 이 바로 앞에 빨간게 노켓 배터리 이 까만색이 백셀 배터리 4시간 26분 42초에 백셀 배터리가 힘에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정색 검정색 지금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검정색 백셀 배터리입니다. 현재 빨간색은 노켓 배터리 이 갈색은 프라셀 배터리 프라셀 배터리는 거의 에 가격이 2배 정도 아 네 백셀 배터리가 4시간 27분 15초에 정지됐습니다. 4시간 27분 15초에 백셀 배터리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로켓 배터리와 두라셀 배터리의 에 지금 육아강장말을 지금 우연히 가리고 있습니다. 자 갈색은 어 두라셀 배터리 저 빨간머리는 로켓트 한국의 국산 로켓트 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에너자이저와 어 백셀 배터리는 네 어 백셀 배터리 네 어 백셀 배터리 아 로켓트 어 백셀 배터리 네 노키에트 빨간머리가 지금 4시간 35분 10분인데 약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빨간머리 노키에트 배터리 4시간 35분 32초 아 지금 노키에트 배터리 빨간머리가 움직임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브라셀이 좀 세기세인데 브라셀이 오늘 저녁이 다 지나가도 에너지가 넘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로켓바트리에 비해서 드라셀배터리는 가격이 약 수백정도 비쌉니다 자 로켓바트리 지금 거의 그렇게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켓바트리 거의 4시 36분 30초 4시 36분 30초에 지금 로켓바트리가 힘이 거의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4시간 36분 41초 로켓바트리 지금 로켓바트리 힘의 겨우는 겨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현저하게 움직임이 떨어지고 있는 로켓바트리 아 투라셀은 지금 여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곧 정지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곧 정지될 것 같습니다 4시간 37분 5초 네 로켓바트리 정지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빨간머리입니다 4시간 37분 15초 4시간 37분 로켓바트리 거의 꼴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로켓바트리 4시간 37분 27초고 4시간 37분 30초 로켓바트리 지금 작동이 중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아 이따 드라셀은 아 로켓바트리 손을 꼴딱거리고 있네요 지금 로켓바트리 지금 움직임이 현재 매우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곧 정지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로켓바트리입니다 아 로켓바트리 정지됐습니다 4시 37분 50분에 50초에 로켓바트리 정지됐습니다 네 현재 드레셀 두라셀바트리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두라셀바트리 최고 챔피언 챔피언입니다 4시간 58분 22초 통과 5시간 57분 19초 5시간 59분 5시간 49분 5시간 49분 5시간 50분 통과 지금 5시간 50분 통과에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5시간 50분 10초 5시간 50분 16초 네 수업되기 1보 측정입니다. 5시간 50분 25초 25초 네 5시간 아 네 5시간 50분 40초 5시간 50분 45초 통과 5시간 50분 52초 거의 수업되었습니다. 5시간 50분 56초 그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5시간 51분 2초 5시간 51분 6초에 스톱 됐습니다. 5시간 51분 6초에 스톱이 됐습니다. 두라살 배터리 1등 5시간 51분에 스톱이 됐습니다. 두라살 배터리 승리 5시간 50분 35초 6시간 50분 50秒 1등